무한 세발낙지입니다. 지금 가격대가 가장 저렴할 때고요. 지금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무한뻘입니다. 드셔보세요. 부드럽고 맛있는 무한뻘은 꼭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보시냐면은 바라조기입니다. 안강망배 바라조기고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오늘 안강망배 바라조기가 손도가 굉장히 좋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싱싱하고 좋은 목포 참조기 정품 꼭 드셔보세요. 정말 국물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보시냐면은 160미 참조기 정품입니다. 저희 160미 참조기 정품 정말 매일매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걸로 보내드렸고 사이즈는 20cm 전으로 들어가는 160미 참조기 정품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파조기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140미 파조기입니다. 파조기는요. 상처가 나있기 때문에 가격대가 정말 저렴합니다. 21cm 전으로 들어가는 140미 파조기입니다. 파조기가 정말 인기가 좋은 거 아시죠? 싱싱합니다. 그리고 백미 파조기입니다. 23cm 전으로 들어가는 백미 파조기는 가장 큰 파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조기가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걸 알 수가 있고 오늘도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30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에 30마리 쓰여가는 30미 병어고요. 핵감용 병어입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30미 병어는 정말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핵감용 병어 30미 병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병어 20미 병어의 모습입니다. 가장 큰 병어 20미 병어의 모습이고요. 핵감용 병어입니다. 병어 정말 크고 좋은 걸로 갖고 왔습니다. 저희 병어 정말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받아보실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 한 상자에 5마리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고요.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오미특대 먹갈치. 싱싱하고 맛이 좋은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보시냐면 잔족입니다. 젓갈용 족인데요. 가장 작은 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족이, 젓갈용 족이의 모습인데 정말 손도 좋고 싱싱하고 맛이 좋은 잔족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도 존복입니다. 저희 집은 존복집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할왕새우입니다. 할왕새우고요. 2kg에 55마리 전후 국내산 멸치젓입니다. 2.5kg, 5kg 단위씩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멸치젓의 모습이고요. 정말 그 다음에 갈치젓도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2.5kg씩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멸치젓의 모습이고요. 항석어젓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항석어젓 인기가 정말 좋은 항석어젓이고요. 드셔보시면 아실 거예요.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안산 육젓입니다. 사이즈가 크고 맛이 좋은 신안산 육젓이고요. 1kg씩 당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안산 추젓 3kg씩 당겨져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신안산 추젓이고요. 깨끗하고 맛이 좋은 신안산 추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북새우젓은 김치에 갈아 넣으면 김치가 시원한 맛이 나는 게 특징입니다. 북새우젓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볶음멸치하고 다시멸치 판매하고 있습니다. 짜지 않아서 정말 맛있고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맛있습니다. 볶음멸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시멸치입니다. 다시멸치도 짜지 않고 맛있고요. 정말 재구매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 주부터 새롭게 보내드리고 강고등원도 판매합니다. 국내산 강고등원 대사이즈고요.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합니다. 러시아산 명태 판매합니다. 10마리 20마리씩 판매하고 있고 내장이 제거되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진도 또아리미역입니다. 최상급이고요.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건다시마입니다. 완도 건다시마고요. 400g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치 속젓도 판매하고 있고 500g씩 4kg는 원물봉지로 들어갑니다. 오징어전하고 갈치 속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